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데는 아니야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야 포졸들 좀 많이 세우고 예예 내일 다시 한번 와보자 아 예 일단은 좀 늦었으니까 이제 그 그걸로 들어가자 아 그 근데 사또 왜 여기가 그 요정인데 예? 안 들렀다 가십니까요 뭔 소리야 그게 그 요정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일하러 왔지만 놀러 왔어 지금 아니 어?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이 요정에 조선 최고의 기생명월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첨도 잘 치고 노래가 조선 최고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이거 어? 그 얘기를 왜 이제 임마? 밥만 먹고 오는 거야 어? 나 그런 거 들을 생각 전혀 없어요 아 예 야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 안다고? 아 예 야 기대가 된다고 명월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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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확인해보자고 예예 야 명월이다 아 또 이랬어 산정이 나타나는데 왜 아무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게 누구세요? 나 조선 최고의 미녀 명월이라고 해 예? 어? 야 나 찾았어? 내가 노래 한 소절 뽑아줄게 내가 노래 잘하거든 잘 들어봐 엔디 디 마이 웨이 어때? 노래도 잘하지 내가? 어? 내가 시원하게 놀아줄게 어? 같이 같이 놀자고 일로와 같이 놀아 죄송한데 뭘 또 왜 그러자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같이 놀자고 아유 옹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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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크 같이 놀아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사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밥만 먹고 가기로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리 와 예? 이리 와 할려야 할게 있으니까 이리 와봐 아니 저기 밥만 먹고 저희가 갈려고 나도 같이 먹자 노래 불렀더니 배고픈 걸 어떻게 해 마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앉아가지고 아유 같이 먹는 거예요? 예예 아 진짜야? 아유 이 자식이 뭐야? 왜 자꾸 같은 자식이 잘해줄게 이 자식아 어이구 와 같이 먹자고 아이고 오늘 찬 좋다 그치? 야 아틋아 같이 와 너 있다가 넌 죽었어 아이고 좋다 오유 찬 잘 나왔네 야 그래 그래 근데 여기가 저기 혹시 뭐가 좀 유명한가? 아 우리집 이거 다 맛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맛있는 거는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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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태전 있지 네 응응응응 어 이제 없지 음 여기 저기 어 어 저는 저 김치전이잖아 아 김치전 응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어? 여기 계란말 이런 거 있잖아 음 이제 없어 아우 아우 왜 왜 이 사람이 장난치 아우 드세요 드세요 야 맛있다 이거 응 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? 어찌 이렇게 많이 먹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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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눌리게 생겼어 내가 어 어 뭐라 뭐라 가위 눌리게 생겼어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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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오늘 왜 황이방은 코빼기도 안 벽여 어? 아 그게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또 어디 술 퍼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으응 아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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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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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마이 프렌드 야 앤바 어 어 왜 사또형 으응 으응 왜 왔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어 아까 오전에 형한테 일하러 간다고 구라치고 여기 한참 빨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자랑 자랑이라고 말했지 그거를 아 다 이거 또 민심 이렇게 보는 거야 형 포부상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걔네들이 이탈리아에서 물건 실어오다가 얘 같이 딸려왔나봐 친구거든 형 소개시켜줄까 방금 전에 네가 키스했잖아 인마 아 아 그건 이사야 형 뭐 인사라고 외국에서 다 그렇게 인사해 누가 인사를 그렇게 해 누가 인사를 그렇게 해 프랑스 같은 셈에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프랑스 안 가봤잖아 유럽에서 다 이렇게 해 하루 종일 뽀뽀뽀만 한다고 문화를 아예 몰라 형 프랑스에서 그러면 형 진짜 쥐댓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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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됐으니까 들어가 들어가라 그래 아 진짜 짜증나 쏘리 쏘리 야 프랑스에서 왔다면서 한국말을 저렇게 잘해 금방 가르쳤지 뭐? 너 말투가기 뭐야 인마 미안해요 너 일하는 거 안 보여? 형? 죄송합니다 사또 형 내가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오야붕 오야붕? 사또야 사또야? 벌어지 대가리 우두머리 놀러와봐 너 내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들어 너는 나랏일 하는 사람이야 어? 그러면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니가 이렇게 뱀나고 가스라이팅 좀 하지마 그러니까 형이 개꼰질 소리를 듣는 거야 뭐? 사람들이 영목은 벌어지래 말 사람들이 영 개벌어지래 형 연애도 못 해보고 소문 다 났어 형 키스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노키스래 노키스 알아? 노키스 뭐야 인마 이게 장난치야 진짜 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하도 얘기하고 내가 입이 반짝반짝 말라요 아주 노키스 노키스 너 먹고 너 저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야 우리 밀린 일이나 하자 우리가 방구 쳐놓고 자꾸 뛰어가는 놈이 있다며 예예예 그거 잡았어 안 잡았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다 뜯어 모으는 놈을 제가 추포해 놨습니다 이거 그래 잘했다 당장 데리고 와 들어와라 이렇게 뒤졌다 형 살려주십시오 사또 살려주십시오 사또 살려주십시오 사또 사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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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감히 우리가 우천을 산적 전단지를 다 띄었다 이거지 어? 아닙니다 이 자식이가 야야야야 뭘 물어보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형 미안해 내 손격이 급했어 어 나 ENFP잖아 야 니 죄를 니가 알겠다 어 살려주십시오 사또 살려 뭘 잘못했어 사또 저는 사실 아닙니다 전 죄인이 아닙니다 사또 야 팍 팍 팍 너 프랑스였으면 바로 쥐댐 뭐 왜 왜 말하고 이슈로 확 쥐댐 너 사또랑 없었으면 알지 바로 이거 팍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져가지고 바로 들어 올려가지고 발로 인중 팍 바로 급속 7개 다다닥 찍어서 다다닥 쓰러지는 나 쟤가 없어서 가만히 있어 그거 보면 알아 너 신문지에 아 너도 확 진짜 이씨 말하고 있을 때 형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바로 일단 너 저기 신문 너 그만 먹어 점심 미안해요 나는 뭐해 여기서 카메라가 있잖아 왜 왜 솔직히 저게 개인 방송하고 있잖아요 야 빨리 신문해 오케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황기방의 시브타임 그냥 해 신문을 해야 돼 너 저리 빠져 빠져봐 말 같지도 않았어 너 지금부터 얘기 잘해 네 사또 사또 전 진짜 죄가 없어 잠깐 왕이 방 이거 잠깐만 데리고 있어 주시기 난 진짜 죄가 없어 난 그냥 전단지가 잘 안 보여서 가까이서 본 것 뿐이지 내가 떼고 다닌 적이 없어 확실해 제가 뗐다면 내 손에 전단지 뭉치가 있어야 내가 범이라니요 응 일리가 있어 응 범인은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다 응 이 자식을 당장 퍼박해놔 내가 안 뛰었다 내가 이걸 다 뛰었다니 당장 이 자의 목을 쳐라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전단지를 끌었다리 어디 가까이 있었구만 전단지 거의 이렇게 스토리가 빨리 진행될지냐 스토리가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이구나 아 좋은데 왜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사또 저는 진짜 결백합니다 제가 전단지를 뜯지 않았어요 네? 제가 이 결백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나는 불교다 하이 너 입에서 개굴 잠깐만 잠깐만요 왜 그래 자꾸 사또 기억나십니까 사또 저는 사또의 오른팔 아닙니까 사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항상 나서서 처리해준 전 사또의 오른팔입니다 나는 왼손잡이다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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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입에서 개구렁대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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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무고한 자의 희생을 볼 수가 없어 어 사또 사실 내가 전단지를 뗐어 내가 범인이오 그래 신문하기 귀찮다 그냥 죽여라 하이 야 어차피 죽겠지 아 잠깐 뭐야 뭘 해야 남들 다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했다 죽여라 아 그냥 죽자 여기를 터라 여기 절치선이다 아 아 야 여기 그냥 절치선이야 깔끔하게 가자 이여 가자 하이 참가이씨 보자 보자하니 이거 너무들 아시오 아 그래도 이 세상 하직하는 마냥이 좋은 얘기 하나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아 명월이 이번 생은 이렇게 마감되지만 다음 생에는 네 의견을 그냥 독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 녀석아 뭐라고 그냥 독가놓고 독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독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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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유 나 사또하네 아유 나 사또하네 야 예예 사또 오늘 왜 이렇게 골이 좀 음산한 거 같다 아이고 사또 그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요 뭐야 그 요즘 악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는 각 골마다 그냥 사또들만 골라서 캑 아유 아유 그게 뭔 소리야 그 지금 나랑 일하는 사람이 어 그래도 다시는 그 말을 어 입에 담지도 말아 알았어 아유 죄송합니다요 사또 아유 무섭게 시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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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는 왜 집에 안 가고 자꾸 와 어?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유 또 왜 이래 정말 어? 아유 또 명월이잖아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아 놀 거면 면도 면도라도 좀 정을 좀 빼는 거야 근데 왜 오늘 수심이 좀 가득해 보이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지금 뭐야 저기 현감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악기가 나타난대요 어? 믿지는 않는데 어 약간 좀 무섭긴 해 사또만 막 죽이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 지켜줘야 돼 사또 형 아유 진짜 오빠 엉크 지켜줘야 돼 악기 형 아유 진짜 아유 겁이 니가 더 웃었다 니가 더 웃었어 아유 정말 아유 놈 엉 dass 웹 너가 위험해? 너가 위험해? 야, 나가. 너무 무서웠어, 사또. 아이고, 나 좀 지켜주지 그랬어. 어때? 걸크러쉬 마음에 들었나? 네가 더 무서웠지,가? 아이고, 오줌 지린 거 아니야? 아이고, 기저귀 좀 모자. 뭘 마요! 잘해줄게. 내가 오늘 밤에 놀 때 또 오줌 지르게 해줄게. 뭔 소리야! 잘 놀아보자고.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세요. 사또. 지금 저녁이잖아. 근데? 야식 땡겨. 드세요. 먹어. 나도 먹어도 돼. 먹고. 진짜야? 먹고 이제는 집에 가는 거야. 오케이, 좋았어. 좋다, 좋다. 이거 좀 먹어보자. 뭐부터 먹어볼까? 이거 김밥 있는데. 야, 야. 요즘에 그 악귀가 말이야. 사람 몸에 막 옮겨다니는. 어, 갑자기. 어어- 어, 왜 저래? 아니, YA. render. 好像 말이야. 왜? 우암- 야, 뭐라는 거야, 저건. 우암 싫어. 야이쉣! 야 이게 소리 나는데 그 황희방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? 연락이 안 되는데. 아 이 자식 또 사고 치는 거 아냐 이거 황희방 이거? 아 샀어 형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. 너 옷 꼬라지 너 제대로 안 입고 다녀? 아 너무 미안해요. 이 방이 지금 이게 뭐 하고 다니는 게 지금 이게? 아니 아는 보부상에가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그거 수술하는 거 좀 운병하고 왔어. 지금 그거 다닐 때야 지금? 어떻게 사람이 죽게 생겨. 아 맞다 형 나 형들하고 선물 가져갔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거야. 사또 형 이거 받아요. 이거 형 선물이야 진짜 귀한 거야. 뭐야 이게? 요로결석이야. 이거 목걸이로 하면 괜찮을 거야. 사람 몸에서 이게 나왔다고? 그러니까 귀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이만한 거 나도 처음 봤어. 사또한테. 아 형 죄송한 거 여보. 그리고 막 그 사람 요로를 내가 목에다 왜 걸고 다녀 이거를. 귀한 거니까 좋아. 고속을 알아 이거 가공하면 반짝거릴 거야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요로는 누가 이 자식아. 야 가져와. 가져와. 뭐 이거 왜 필요해 이게. 무슨 맛일까. 야 이 자식아. 너 지금 그거 신경 쓸 생각 아니라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. 지금 뭐 악기가 나타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. 아 좀 그 멍청할 소리 좀 하지 마. 내가 삼도야 인마. 죄송합니다. 아니 형님. 왜 손을 잡고 이렇게. 아 죄송해요.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. 아니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. 그게 뭐가 웃어. 제발 두려워하지 마. 그런 거 옛날처럼 담대해지란 말이야. 아 진짜. 너 혼나 너 진짜. 죄송합니다. 너 술 취했다고 너 막 나가면 너 혼나 진짜. 죄송합니다. 사또님. 제가 연마을 비방한테 가서 무당을 받아왔어요. 아닌데. 이거 진짜 술 먹었나 왜. 사또. 내가 연마을 무당한테 가서 비방을 받아왔어요. 뭔데. 해결 방향이 있어. 원안을 풀어야죠. 원안을 풀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부르냐고.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온 거 아니야. 뭐야 이게. 잘 봐요. 응. 여기다 무릎에 놔. 응. 무릎에 놓고. 응. 내 손을 잡아. 자 간다. 응. 분신 사바. 분신 사바. 야 분신 사바를 근데 꼭 여기서 해야 돼? 아 중요한 일이 있잖아 그렇지. 아무리 중요한 일인데 인마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데서 하는 거 아니야. 이 자식이 말 같지도 않은 소량을 했어요. 뭘 박수할 수 있단 거 아니야. 자기 일 아니라고. 어차피 쓸모도 없잖아. 뭘 쓸모가 없어. 죄송해요 사또. 아 잠깐만 우리 분위기가 좀 처지는 거 같으니까. 아저씨 무서운 음악 있으면 하나만 틀어봐요. 분신 사바. 어? 분신 사바. 되는 거야 이게? 오셨습니까? 오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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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. 누구세요? 이 애비다. 아니. 우리 아버지는 잘 하신데? 아 형 미안해. 아 형 감사합니다. 아 씨. 분위기. 분위기 때문에.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. 우리 아버지가 바지 벗는 사람이 아니라? 아니 분위기 좀 잘 놀라 그랬어. 똑바로 안 해놓아! 알겠습니다. 어? 알았어요. 다시 다시 진짜 이방 한 번만 믿어줘요. 씨, 짜신 말이야 씨. 야 광대들아 음악 틀어. 분신사바? 응 오래. 분신사바? 응. 오셨습니까? 뭐야? 뭐냐? 몰라요. 뭘 하는 거지? 콜라업. 된다. 야 이거 치워 하지마. 형 미안해. 하지마 이만 이거. 사촌님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걸 안 뱉었다. 코오후 코오훃 으엏 치유에 안 뱉었어요 이번에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너 이번에 안 되면 너 진짜 죽어 너 제가 죽으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자 잡아 잡아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셨습니까? 으어 어휴 네가만 쳐야지! 될 거 아냐! 한 번만 다시 가자고! 아이고 또 아니 이거 밥 매달아 못 매달아 잡채 땡기느냐 몰랐어 아니 자식아! 떨어지면 이거 빵 쳐야지 자식아 이봐! 어 어떡하나 먹는데 정신가 흘려가지고 너 때문에 봐 쟤가 씨! 나왔다가 다시 얘기 들어갔잖아! 얘가 자기 애라도 나갔는데 이봐! 어떻게 할까? 이거 지금 다시 배달지도 못하고 이거를 엄청 재료문사지 어디야? 자 이리 와! 1시간 반에 문자겠어요 제가! 야 그 캐릭터 끝났다 이리 와 밥이나 먹어 이리 와! 이렇게 챙기면 되잖아 내가! 이리 와! 이리 와! 자 이제 밥이나 먹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얘 왜 저 히맙도 불러와 같이 먹지 왜 그러나? 야 불겠네 지금 말이야 다 때려치고 그냥 저 1위나 하자 1 아 예 사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악귀를 퇴치해준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갈치하는 아주 가짜 무당을 제가 축복해놨습니다 이거 잘했어 야 당장 잡아! 그놈 아주 본째를 보여줘야지 오케이 들어와라 잡아! 들어와라! 넌 지졌다 이거 봐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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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? 이거 봐! 어? 이거 봐! 네가 그 죄인... 광공서 광공서 시계... 어? 그만해! 너... 너... 야 너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확신! 저거 진짜... 아 오늘만이야... 오픈 도도... 대가리 오픈 도도... 저 광공서 너 때문에 못 쉬는 거야 알지? 민중의 지팡이... 어허! 지팡이로 대고... 야! 하아... 나 진짜... 아 죄송합니다 뭘 물어보고! 어? 아 맞다! 죄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! 아 맞다! 네가 죄를 지은 놈이냐? 아 진짜 아닙니다 사또! 저 진짜 아닙니다 사또! 방위방! 오케이! 이자를 신문하게! 심리 테스트로 범인의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! 잘 들어! 너 이름 뭐지? 정우철이요! 알고 있어 이씨! 내가 지금부터 너의 알리바이를 천천히 추적해보지 어! 넌 우리 사또를 죽이기 위해서 영의정과 모의정의 뒷거리를 했을 거야! 경원해! 어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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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. 야! 뭐야 이거 하지 마 아 또 텐션 올리고 있는데 왜 맨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체! 내가 하는 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! 왜요 왜! 정말 왜요 왜! 왜 이렇게 노래를 틀어 이거를! 이렇게 하면 신이 난다고! 아 좋은 게 좀 진짜 씨! 아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! 하하하하 시끄러워가지고 진짜... 여름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아 진짜 왜 오늘따라 음식이 이렇게 안 먹힐까? 공연이 너무 나아... 공연이 너무 나아! 공연이 너무 나아! 안 먹힐까 안 먹힐까? 공연이 너무 나아!! 나 안 먹힐까... 안 먹힐까... 그만해 그 말! 나 안 내려나라고 자꾸! 나... 웃어? 왜? 하... 이 놈이 자식이 죄인이 웃어? 신나서 그랬어 이 자식이 웃어? 어어어! 사또! 어!? 사또! 나 진짜 억울어! 나 진짜 사기친 적이 없어! 뭐? 나 진짜 악기를 찾아낼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여! 그 방법이 무엇이냐? 악령이 쓰인 자는 이 쌀 쌀을 엄청 싫어하오 이 쌀을 던졌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그 자가 악령이 쓰인 자예요 그렇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게 있어? 삭통 통과? 어? 얘 통간데? 넌 아니야 오케이 메월이 통과? 아우 통과? 이 자식이 악력이 쓰였다! 이 자식이 악력이 쓰였다! 이 자식이 못해! 맞아 맞아 내가 악력이 쓰였지 내가 악력이 쓰였지 내가 귀신이 쓰였지 형님 삭통 통과 빼주자 악력이 쓰인 자다 내가 귀신이 쓰인지 나도 몰랐네 한방에 보내라 제발 흠 마지막이니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... 사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살고 싶습니다 사토 소원 잘 들었다 주인아! 아이 진짜 두기맛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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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겠다 사또 야 너 입에서 개꾸렁내가 놔 눈알을 뿌렸다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아이 그냥 사또 알겠습니다 제가 사또랑 지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사또 소원 죽기전에 혼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담배한대만 태우고 가겠습니다 CJ E&M 건물은 금연 건물이다 주인아! 금연! 더 신나게 더 신나게 하지마! 미연! 잠깐! 뭐야? 퇴사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잘했다 우리 코는 모든 사람이 대사가 있지 어이 어이 시율라 이의! 그만! 다들 너무한거 아냐? 매월이 매월이 마지막 관우 황희방에게 이리 다 나쁜 말만 하고 있다니! 아이고 황희방 이리 오시게 왜요? 이 세상 마지막 중국 가는걸인데 이게 옷걸음이 이게 뭐야 이거 좀 잘 좀 메고 가야지 아이고 아니 이게 닦고갖고 어떻게 옷걸음을 이렇게 못매나 응? 뭐라고? 옷걸음을 왜 못매 다시 한번 뭐라고? 왜 못매 못매 야! 그만해! 아이고 나 닦고 안해! 아이고 아이고 나랑